총화종 남양주 수진사가 기독교 광신도의 고의적 방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. 지난 14일 오전 수진사에 큰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압됐고 이 화재가 기독교계 광신도의 의도적 방화로 밝혀졌습니다. 가해자는 지난해 말 범종각에 게시된 법회 안내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불상의 돌을 던져 훼손하거나 타종의식, 법회를 방해하고 신도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가해자는 경찰에 검거됐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신의 게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 혐오 범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